XSFM입니다. I, D, W, K 해당 사건을 제가 직접 알아보니 과연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적절치 않은 절차를 통해 갖춰 외지에서 수사를 받은 분의 가족을 이번 주말 그것은 알기 싫다 해서 모셨습니다. 패스트트랙도 때가 되면 잊혀질 거고 국회에는 누군가가 다시 등원해서 국회가 열릴지도 모르고 세상은 다른 일에 주목을 하겠지요. 시사는 시사대로 그런데요.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생긴 일은 보통 지워지지가 않고 아주 오래갑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년 5월 첫 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해서 인사드립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리터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저도 이 사건을 청와대 청왕 게시판에서도 보고 기사로도 몇 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관련된 얘기를 이번 주말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버 콕김치, 용산의 주문보석 컴스테이션, 1인 가구의 첫 번째 가구 알스케어 폴더매트, 모발은 함부르크 맥주 효모, 로하스웰 비오틴 셀렌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콕지버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지버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지버 콕 층간 소음 걱정 없는 아이들 세상 운동장을 아이에게 알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먹어보니 다시 찾는 로하스웰 맥주 효모 이걸 왜 먹어보니 아냐면 내가 고민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맥주 효모가 좋다고 해서 해외에서 다 먹어봤는데 근데 왜 자꾸 X라고 말하면 X가 되는 거야 이거? 하여간 먹어봤더니 두피랑 모발에 영향을 주는 맥주 효모 비오틴 셀렌이 많아서 그런가 이게 힘이 생기면서 이마선을 따라서 X머리가 올라오고 X지는 느낌이 들고 또 알약이 와서 냄새도 없고 먹기도 편하고 자꾸 삐삐거려서 말을 못하겠네 하여간 이거 먹어보니라면 느낌이 온다니까 XSFM에서 한번 찾아봐 먹어보니 다시 찾는 맥주 효모 로하스웰 경기도의 콕지버 콕김치 용산의 컴스테이션 함부르크의 맥주 효모가 왔어요? 이상한 삑삑거리는 광고를 들으셨습니다 네 로하스웰 맥주 효모 비오틴 앤 셀렌 액세스몰 입점 했습니다 광고 음원을 들으신 바 당신의 청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을 향해서 박수를 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빅소리가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이게 그냥 식품이라 광고에 나갈 수 없는 게 좀 많고요 좋은 걸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습니다 광고 만드신 업체도 큰 혼란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입점한 광고 제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독일산 맥주 효모로 만들어진 모발 모발 OOO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맥주 효모로 만들어진 모발과 관련된 식품입니다 이거를 모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희는 항상 표현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그 표현을 써도 되는 건가요? 어 그럼요 아 네 모발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 공중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왜 너희는 물건을 팔면서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느냐 이렇게밖에 못하기 때문이라니까 네 이렇게밖에 아니 그거를 우리가 되어봐요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 그건 그렇죠 네 네 이렇게밖에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2019년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 대상 모발 OOO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제품이고요 네 이런 수상 경력은 믿지 마시고요 네 그러고요 독일 맥주가 순수령 때문에 원재료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효모의 원료로는 독일산을 선택하게 되었다는군요 뭐 이렇게들 얘기들 하죠 여튼 이 독일산 맥주 효모에 비오틴, 셀렌, 10가지 아미노탄을 첨가한 머리카락 등지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네 몇 달 전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저희는 이 제품을 나눠줘 보았습니다 네 맥주 효모 사육을 해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먹은 사람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네 저는 어머니한테 드렸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는 누구보다 플라스틱가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 돼요 네 저도 가끔씩 먹었었거든요 네 저는 일단 이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이게 이상하게 되게 맛있어요 마술수 살 거면 좀 비싸고요 네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이 풍성해졌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사례 그리고 머릿결이 좋아졌다는 답변을 들었던 사례 등을 저희 주변의 인물에게 저희는 겪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저희가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말 네 두 병 묶음 상품으로 국내 차저가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함부르크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싸게 사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게 그 종편에서 보셨대요 맥주 효모가 이제 도움이 된다더라 그래서 안 받으려고 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광고 드리는 이유는 어버이날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부모님께 선물해드리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효능은 좋고 가격은 저희가 국내 최저가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새로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로하셀 맥주 효모 비오틴 앤 셀랭이고요 아 맥주 효모가 모발에 어떤 도움이 주는지는 뭐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부디 사기 전에 검색은 해봅시다 네 너무 거짓말 같은 거 하고 있는 블로그는 찾지 마시고요 제가 그 4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네 좀 일찍 출근할 일이 있어서 출근하면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왔는데 이런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인터뷰 앞에 그 잠깐 앵커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을 일부 읽어줬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4월 현재 낮 더위가 41도까지 올라간 미얀마 양곤 두 달이 넘도록 제 아버지를 포함한 한국인 두 명의 직원들이 악명높은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미얀마로 면회 갈 때마다 두 분의 피부가 점점 어두워지고 몸은 말라갑니다 손바닥만한 창문에 선풍기는커녕 침대조차 없는 바닥에서 주무신 지 2개월 수없이 모기가 물어뜯고 피부가 갈라져도 로션조차 넣어드릴 수 없고 음식을 넣어드려도 2, 3일이 걸려 다 상해 도착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열악한 교도소 환경이 아니라 두 분이 억울한 혐의로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덜어 외교부가 재구실 했으면 피해 안 입었을 교민들에 대한 제보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관련된 이야기를 그 하실에서 예전에 드린 적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요행이 피해를 입으신 분의 가족들과 연락이 좀 닿을 수 있었어요 사위를 뵀는데 사위께서 변호사시더라고요 사실상 장인어른의 법률 자문이죠 왜냐하면 미얀마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얀마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법률 자문 역할을 사실상 수행해 주고 계신 분이 가족 내에 계시더라고요 집안에 변호사가 있는 게 외국에서 재판을 받는데 꼭 도움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로 다만 언론에서 이 사정을 한국에 설파하긴 좋아요 그래서 이 방금 읽어드린 이야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피해자분의 가족 사위이신 하희봉 변호사를 저희가 그냥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하희봉입니다 사실 옥살이를 하던 인데요 지금 현재로 하면 하는 분도 힘든데 이거는 뒷바라지 하다 보면 가족이 다 불행해집니다 요즘 어마어마하게 바쁘시겠네요 계속 미얀마도 왔다 갔다 하시고 예 지난주에 지난주 목요일에 미얀마 가서 장인어른께서 아버님께서 석방 되신 다음에 목요일 밤에 아버님 뵙고 주말 지내고 일요일 밤에 비행기로 다시 한국에 왔고요 일이랑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 일정이 계속 빠듯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시면서 일도 계속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자영업자라 만나 뵀더니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일에 직접 연루된 가족을 저희가 직접 모시는 경우는 없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그렇게 제 기대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외교부 직원들이 도와줬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걸 취재한 기자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깊이 판 경우들이 없는 것 같고요 직접 한번 청해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다른데 언론사에서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긴 이야기가 나갈 시간은 없었어요? 방송의 특성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기소인부 절차 들어갈 때 보면 사건 개요 같은 거 얘기해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런 것부터 좀 들어보고 싶긴 해요 네 먼저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 2월 7일에 미얀마 양곤 경찰서에서 한국인 두 명이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양곤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건설사업의 시행사인 A사 현장 책임자 P상무와 시공사인 B사의 현장 소장인 최상무입니다 이 최상무라는 분이 아버님 그러니까 장인어른 네 맞습니다 이시죠? 이 P상무라는 분도 한국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연차도 꽤 있으시고 나이도 좀 있으시고 그 적은 소득의 직업을 구하러 외국에 나가신 것도 아닐 것이고 네 절도 혐의 때문에 체포가 된다 얼른 지금 리듬은 안 맞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지금 체포 혐의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네 저도 이제 댓글란을 확인을 좀 해보면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건설 자제를 몰래 빼돌려서 팔다가 걸려서 체포되신 거 아니냐 그러면은 뭐 정당하게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뉴스에 걸릴 정도의 일을 겪게 되는 개인은 댓글을 가급적 안 봐야 되는데 아무튼 네 보게 되면 못 끊어요 체포 혐의 내용은 네 여기 이 A사 B사 Z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A와 B와 Z라는 회사 네 맞습니다 A사가 말씀드린 시행사고 B사는 이제 시공사입니다 한국 회사입니다 네 둘 다 한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Z사가 이제 현지 업체 실제 이제 그 A사와 계약을 맺고 B사 감독을 받아서 이제 실제로 진행하는 하청 업체입니다 편의상 Z로 있겠습니다 이 Z사가 미얀마 회사 네 맞습니다 이 Z사는 뭐 미얀마 건설 회사 중에서는 뭐 10위권 안에 드는 뭐 미얀마 현지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얀마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그런 수준이면 되게 큰 회사잖아요 네 건설 붐일 텐데 네 지금 뭐 제가 미얀마에 갔을 때도 그 Z사 이름을 달고 있는 호텔이 양곤 시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규모의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Z사가 이제 A사와 B사의 그 직원들을 상대로 절도 혐의를 고소를 한 건데요 그 고소 혐의는 Z사 소유의 철근 자재를 8톤가량 됐는데 절도하였다는 혐의입니다 네 그래서 그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이 되셨는데요 금액은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100만 원 네 구속 명목이 돼야 되는 수준인데 100만 원 정도의 자자다 네 두 분이 체포되신 다음 날에 그러니까 2019년 2월 8일 그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바로 다음 날에 그래서 두 사람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미얀마 양곤에 있는 인세인 교도소로 이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 한국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의뢰 이게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재판을 받는 동안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교도소로 가버리네요 네 그 부분이 저도 좀 신기하게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교도소에서 미결동이랑 기결동을 구별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긴 한데요 여기는 미결수와 기결수를 같이 모아놓고 이제 수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분 없이요 네 맞습니다 2019년 2월 22일부터 이미 구속되어 있는 시공사 비사 미얀마인 직원 KC라고 하겠습니다 KC와 함께 그 세 사람이 함께 절도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았고요 첫 재판부터 4월 16일까지 7차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3차례에 걸쳐서 보석신청을 했고요 보석신청이 계속해서 거절되다가 8차 공판기일 4월 23일에 이르러서 네 번째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졌고요 이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구속된 지 76일 만에 이제 석방이 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 석방되시고 미얀마에 계신 상태인가요? 어제 오늘 지금 바로 오늘 5월 1일이죠 5월 1일 오늘 녹음 날짜로 5월 1일 아침 9시에 이제 지금 인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셔서 지금은 이제 지금 댁에서 지금 치고 계시고요 석방이 되셨다는 거는 뭐 무죄방면이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고 그 전까지의 과정들을 좀 들어볼 거예요 저는 이제 두 달 반 동안 이제 인세인 교도소에서 구금돼 있던 시공사 최 소장님 사위인데요 저는 세 차례 이제 미얀마를 직접 방문해서 아버님을 뵙고 면회에서 뵙고 재판을 방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아버님의 체포 구속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알게 된 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먼저는 해외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그 교민이 죄가 있든 없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론은 그렇지가 않죠 여론은 한국인이 어디 나가서 체포가 됐다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죄가 있나 없나부터 궁금해요 실제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오늘처럼 실제 사태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부터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건설 수주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체포와 구속 그리고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에 회사 사이의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왜 100만 원 때문에 한국인 두 명이 구속되었는지를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계약 체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사 A사, 시공사 B사 그리고 미얀마 현지업지 Z사는 2018년 2월에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골조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골조공사 계약은 안에 샷이나 이런 거 설치하기 전에 덩그러니 올라간 건물 있잖아요 말 그대로 건물을 올리는 공사를 말하는데요 공사 내용을 보면 시행사인 A사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시공사인 B사는 시공 절차를 관리 감독하고 하청업체인 Z사는 B사의 지시에 따라 실제 골조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미얀마 회사가 인부들을 고용해서 직접 만들고 한국 회사는 돈을 내거나 아니면 그걸 감독하고 A사와 B사는 한국 모 회사가 출자한 현지 업체인데요 사실상 한국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한국 업체 그렇죠 공사 기간은 12개월로 처음에 계약 당시에 정했고요 처음에 12개월로 정했지만 공사가 지연되다가 결국에는 2019년 6월까지 골조공사를 완성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30층짜리 건물입니다 당초 계약 내용대로라면 지금쯤 25층까지 골조공사가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지하 1층 부분을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 소장님은 2018년 5월에 B사 현장 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현장 소장으로서 Z사의 골조공사를 관리, 감독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2018년 6월 말경에 Z사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사비 선지급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가독가다가 있지요 계약서에 쓴 것과 다르게 돈을 먼저 내라 혹은 돈을 나중에 주겠다 이런 일은 사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종종 볼 수 있는 일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하청업체가 이렇게 시행사에게, 시공사에게 공사비 선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A사가 Z사의 선지급 요청을 거절을 했고요 한국의 관행이라면 거의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요청을 거절하니까 Z사는 공사를 6월 말경부터 25일간 중단을 하기 이릅니다 이 때문에 비사는 여러 차례 Z사의 공사 재개를 요청을 했는데요 Z사는 이걸 묵살했습니다 미얀마는 5월부터 10월까지 우기고 6, 7월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형태예요 여기 계절은 건기 우기밖에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Z사가 2018년 7월 23일 오전에 양수기를 해체하고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양수기는 원래 Z사가 구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던 양수기였는데요 당장 배수가 급했기 때문에 비사에서 양수기 반출을 막았습니다 보통 그냥 건물들이라도 우기에는 이쪽 지역에 가보면 어디에나 양수시설이 있고 양수기 그리고 공사 현장 같은 데는 양수기 커다란 게 있고 그게 없으면 물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공사를 안 하겠다고 뻗대고 있는 Z사의 입장에서는 그냥 실력 행사 해보겠다고 해서 양수기를 뺄 수는 있는데 그럼 시공 관리 같은 걸 맡은 B사에서는 그게 나가면 다 물에 잠겨버리면 지금 기둥 세운 거 어떡하나 걱정할 수 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양수기 반출을 막았더니 Z사가 경찰의 AB사 현장 책임자들을 고소를 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경찰이 현장에 와서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조사를 하고 현장 책임자들 그리고 한국인 직원들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되었죠 현지 경찰이 오니까 그렇죠 자기들 법적 문제고 한국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현지 경찰이 나 조사를 하니까 겁을 좀 먹었다 그렇죠 그런데 Z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양수기를 반출하는 등 공사를 방해했는데도 A사는 2018년 7월 28일에 Z사와 미팅을 하고 공사 진행을 앞당기는 조건으로 공사비를 미리 지급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건설사 일을 하면서도 모두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호 회사가 얽혀있는 경우에는 한두 회사 정도를 따돌리고 다른 회사들끼리 이면 합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볼 수 있긴 해요 그런 장면이 의심될 수 있겠는데요 저도 이면 계약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의아한 부분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사에서 하청업체한테 돈을 직접 지급하는 계약인데 왜 이렇게 A사가 쩔쩔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들었어요 Z사와 A사가 따로 합의를 한 것이 있으면 관리감독을 하기로 했던 한국계 회사인 B사는 좀 붕 뜨네요 그렇죠. B사도 입장이 좀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Z사는 선급금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별도 공사비를 요청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Z사는 공사비를 지급받았는데도 40일 정도 지난 후에 다시 공사비 선지급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앞선 선지급 요구와 별도로요 이때가 아직 기초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B사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Z사에게 공사를 서둘러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Z사는 2018년 9월 말부터 한 달 정도 작업 인원을 줄이면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Z사는 A사 B사 직원들이 공사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양권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아무튼 선급금은 받아야겠다 이거군요 지금 하이방 변호사님께서 지금 정리해주고 계신 이 이야기는 출처를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어떤 기록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최 소장님께서 구속돼 계실 때 저희가 면회를 가서 최 소장님 이메일을 받는데요 거기에서 본 내용 중에서 너무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 대략적인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장인원은 거기 법정에서는 피의자시고 피의자가 지금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문도 모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문도 모르고 구속이 되신 상태에서 이메일을 조작했다거나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다 신빙성에 대한 체크를 좀 했고요 알겠습니다 계속 좀 듣죠 공사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Z사는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나서는 Z사 스스로 공사는 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 누가 출입하는지 감시만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해당 경찰이나 해당 법원 해당 검찰 등과는 Z사에 비해서 A와 B사는 정부의 비대칭성이 좀 많이 존재했고 지금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쪽이 아는 걸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왜 이런 신청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추측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계약이 계속되고 있고 나는 하청업체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공사를 할 거니까 여기는 내가 작업하는 공간이니 A사와 B사가 다른 업체를 데려와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사의 미얀마 건설사의 가처분 신청을 미얀마의 법원은 받아들인 겁니까? 기각했습니다 그 기각 이유는 미얀마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미얀마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는 것은 골조공사 계약서의 분쟁 발생 시에 어디에서 그 분쟁을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 분쟁 발생 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서 중재 절차에 의해서 판단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약서는 싱가포르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군요 큰 건설 계약서는 돈을 내기로 한 A사가 있고 돈을 받고 공사를 안 한 지사가 있으니까 B사는 A사가 어떻게 해주기를 요청해야 되잖아요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주기를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건 주법원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양권 주법원 양권 주법원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이제 그 기각에 대해서 불복하고 Z사가 지금 미얀마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들 못 들어오게 해달라 계속해서 항소하고 다투고 있다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2019년 1월 17일에 건축 폐기물들이 있잖아요 네 건축 폐기물들을 정리를 했는데 고철이 한 4톤 정도 나왔어요 네 그건 뭐 큰 건물에서 나오는 건축 자재로는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철근을 이제 끝부분에 길이 맞추려고 자르거나 그런 철근 쪼가리 같은 것들인데요 네 그래도 4톤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 한 4톤 정도 나왔고 고철 4톤을 수거해서 1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이제 현장에서 고철을 반출해서 고철상에 매각을 했습니다 현지 고철상에 쓰레기 처리 그렇게 해야죠 네 Z사는 B사가 이제 고철을 반출해서 매각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같은 날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신고하게 됩니다 아 자기들 재산을 지들이 팔았다 정도군요 입장은 네 네 맞습니다 Z사가 경찰에 이제 이 사건 신고하고 나서 B사 소속 미얀마 현지인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1월 30일에는 B사 소속 현지인 안전관리자 K씨를 체포하고 미얀마뿐이죠 네 K씨를 체포하고 유치장에 수감했고 2월 7일에는 최 소장님과 피상무님 두 사람을 체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가 짧게 줄인 체포되기까지의 과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얘기를 다 들어봐도 여전히 이상한 것이 처음에 들었을 때 느꼈던 그대로입니다 아주 큰 건설사들끼리 계약을 해서 꽤 큰 건물을 짓는 것이고 꽤 큰 건물을 짓다 말고 분쟁이 생겼고 그러다 말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게 됐는데 공사를 재개하면서 나온 쬐끔 되는 고철 처리를 어디다 합니까? 고철상에 팔아야지 그걸 팔았다는 이유로 100만원어치? 팔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쪼잔해서 신고할 수는 있어요 화가 나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큰 건물에서 100만원짜리 때문에 무슨 사장님도 아니고 난림 난동을 피운 사람도 아니고 안전관리자나 관리 책임자를 체포한다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체포는 B사의 직원들이 된 거고요 무슨 순서로 보더라도 체포를 이렇게 쉽게 한다는 게 이해가 일단 안 됩니다 네 경유에 대해서도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을 좀 듣고요 XSFM입니다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이들 세상 운동장을 아이에게 RC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먹어X 다시 찾는 로아스웰 맥주 효모 이걸 왜 먹어X 하냐면 내가 X 고민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맥주 효모가 X 좋다고 해서 X레오랑 해외에서 X파마랑 다 먹어봤는데 근데 왜 자꾸 X라고 말하면 X가 되는 거야 이거 하여간 먹어봤더니 두피랑 모발에 영향을 주는 맥주 효모 비오틴 셀린이 많아서 그런가 이게 힘이 생기면서 이마선을 따라서 X머리가 올라오고 X지는 느낌이 들고 또 알약이 와서 냄새도 없고 먹기도 편하고 자꾸 삐삐거려서 말을 못하겠네 하여간 이거 먹어X이라면 느낌이 온다니까 XSFM에서 한번 찾아봐 먹어볼X 다시 찾는 맥주 효모 로아스웰 콕지바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지바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고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지바콕 신문과 라디오와 TV의 입장에서는 1분 30초 보여주고 말 문제지만 보통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사건은 없습니다 간만에 최대한 길고 자세하게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이봉 변호사님하고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누나 뺑식스 캔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마시다 말고 오늘 퇴근을 했어요 다음 주부터 제가 녹음이 안 나와요 연락도 받지 않고 유피님이 성가병을 보조진행자 자리에 앉혔어요 성가병은 여기서 녹음을 하고 제가 먹다만 이 음료수 캔을 버렸어요 제가 성가병을 고소한 거죠 고소할 수도 있어요 너무 싫어하면 혹은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근데 경찰이 와서 잡아가주는 데는 경찰이 필요해요 긴급체포까지 하고요 여튼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체포가 된 이후의 얘기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실관계를 좀 정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가 국민청원을 할 당시만 해도 장인어른께 최소장님께 자세한 체포 경위에 대해서 면회를 가서 들은 게 전부였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데요 현지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아 놓고 경찰서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체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무튼 경찰은 최소장님한테 오셔서 장인어른께 오셔서 산책이나 좀 하자라고 하더니 차에서 내려보니 내가 체포됐다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라서 고지 없는 체포 사실상 불법성이 있다는 거는 달라지진 않습니다만 그 불법성이 있는 체포를 하기 전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았다 앞뒤가 더 안 맞네요 영장을 받았는데도 체포한다는 고지 미란다원층 얘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산책하자고 데려가다니 그런데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떤 식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하시는 건가요? 영장도 없이 체포했다 그렇게 올라간 부분을 지금 정정하시는 거죠? 긴급체포는 어느 나라나 긴급체포는 긴급한 요건이 있을 때 체포는 할 수 있어요 현행본 같은 경우에 체포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문제점은 긴급체포를 하러 차에 태우고서는 경찰서로 가면서 산책하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간 곳이 도착해보니 그곳이 경찰서였고 그 경찰서에 도착해서 부경찰서장 방으로 데려가서는 방에서 갑자기 이제 체포를 긴급체포를 하였다 불법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 문제제기였고요 그 부분을 많이 억울해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경찰의 체포 경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들어볼 텐데 이 자료는 이제 장인어른을 변호해 주고 계신 변호인들에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제가 직접 여쭤보고 여쭤보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현지 부경찰서장이 이제 제의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의가 2018년 2월 7일 오후 5시경에 현장 사무실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최 소장님과 피상무님에게 경찰서로 가서 잠깐 조사를 받자고 하였습니다 최 소장님과 피상무님이 경찰서로 직접 가겠다 했는데 왜냐하면 본인들이 차량도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와서 가면 또 시간이 두 배로 걸리잖아요 제의 부서장은 자신이 운전해서 현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현장 사무실에서 보자고 길이 엇갈리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체포를 이렇게 하는 경찰은 제가 알기로는 3개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의 부서장이 현장 사무실로 와서 두 사람을 만난 후에 자신의 승용차로 같이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제의 부서장은 차에 타려는 두 사람에게 묻으면서 선데이 플레이 골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사 다음날 같이 골프 치러 가자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체포하겠다는 의도는 완벽히 숨겼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면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불법이냐 아니냐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체포를 당하면 매우 억울하겠죠 그런데 제의 부서장이 경찰서에 도착한 후에 자신의 방으로 두 사람을 안내를 했고 갑자기 두 사람을 체포하겠다 했습니다 방에서요 미란다 원칙은 고지를 현지어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데리고 와서 그러면 쓰나 그런데 통역이 제대로 전달은 못 받았는데 어쨌든 현지어로는 했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경찰 부서장이 직접 차를 타고 현장 사무소로 가서 모시고 온 거는 약간 뭐랄까 모시고 왔을 때는 그냥 조사를 받을 테니까 내가 그냥 차 타고 가고 있으니까 같이 아시죠인데 마치 체포하러 간 것 같은 그림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의 부서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정당하게 이 체포 과정에 잡음이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정당한 체포다 그리고 떳떳한 체포였다면 그렇게 혼자 와서 유인을 해서 경찰서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곳에 와서 체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정당했다면 경찰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두 사람을 체포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아무리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소리가 박해 이 사건이 알려지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체포였다라고 보이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얀마 경찰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리 모르겠어도요 경찰이 사람을 용의자를 체포하는데 부서장이 와서 체포한다? 체포 과정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미란다 원칙을 현지어로 고지한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최 소장님이 제의 부서장에게 통역을 통해서 체포 이유를 묻고 체포 영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의 부서장이 자신이 체포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으니 그럴 의무가 없으니 그냥 유치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한 A사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이 주 미얀마 대한민국 정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서로 와줄 것을 요구를 했고 영사가 경찰서를 방문해서 두 사람과 면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경찰이 이를 불허했다라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주 미얀마 대사관 한국 외교부 직원이 와서 만나보겠다는 것도 불허한다 이거 뭐 성질 불같은 행정부가 있는 국가의 국민에게 이런 짓을 했다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준의 처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었다면 그래서 뭐 앞에까지 유인한 것까지 불법이냐라고 하면 만약에 그건 그냥 단순히 억울한 문제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구치장에 들어가신 순간에 현지 영사는 경찰서에 왔었고 현지 영사와 구치장에 들어가신 분은 만나지 못했다는 건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한국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생각을 했어요 헌법이랑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제시를 요구했는데 제시를 거절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겠지 싶어서 미얀마 형사소송법을 좀 찾아봤는데요 미얀마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통제하고 체포당하는 사람이 영장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 영장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을 복사 부치게 했더라도 이 법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은 뭔가요 그 다음은 영사가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체포된 두 사람과의 면담을 불허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나라 법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제협약의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명칭은 이제 플레임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인데요 이 협약 내용에 따르면 영사는 구금돼 있는 국민 자국의 국민과 면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이 이를 막았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영사의 권리를 침해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막으면은 그냥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이제 영사가 얘기하거나 국민이 얘기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은 국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사를 못 만나게 한 것 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것 그 경찰서에서 높은 사람이 와서 혼자 경찰은 보통 혼자 안 움직이죠 혼자 와서 데리고 간 것 처음에는 체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것 그 모든 점이 그 경찰 본인들을 의심하게 만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Z사가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고요 또 현지에서 이제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A사 B사 직원분들에게 들은 말이 그런 유착한 혐의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거 없는 의심이 아닐까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아무리 아무리 그런 뭐 법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뭐 저는 사실 건설사랑 경찰이 유착관계가 있어서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잡아들이는 것도 가능한 일인가 네 그 정도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만 생각한 거죠 이게 이제 뭐 건설사랑 현지 공무원들이랑 유착관계가 있다는 상상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외국인을 체포하는 것까지가 가능한가 하는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더 정확하겠네요 오늘은 뭐 주장을 퍼뜨리는데 의도가 더 있다고 봅시다 오늘은 또 피해자의 가족을 모셨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들을 그냥 여과 없이 가급적 내보낼까 합니다 경찰과 현지 건설사인 Z사의 관계에 대해서 유추하고 있으신 부분들은 뭐뭐가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조사 사건이 접수된 게 2019년 1월 17일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현지인 비사 현지인 직원이 체포된 날짜가 1월 30일이고요 그러니까 조사한 지 13일 만에 구속이 된 거죠 2월 7일 그러니까 조사하고 나서 20여 일 정도 지난 다음에 A사 B사 현장 책임자인 최 소장님과 P상무님을 체포 구속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한쪽 말만 듣고 체포와 구속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게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았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방적인 수사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위께서 변호사시니까 한국 변호사시니까 한국에서 현장 검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절도했다고 누군가가 주장을 해서 경찰에 가지고 오면 만약에 체포까지 됐다 치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체포될 일이 없다고 봐요 만약에 주거가 분명하지 않다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면 체포 구속이 안 됐겠죠 물가가 다르니까 100만 원 미얀마에서 대졸 초임 임금이 월 3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그래서 이걸 좀 바꿔서 대략 한 7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쳤을 때 석 달치 월급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현장에서 범죄 행위를 적발당한 것이 아니라면 현행 범위 아니라면 그리고 그다음은 아마도 경찰의 서장급 되는 부서장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제2부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월 22일 그리고 4월 9일에 두 차례 재판 방청을 갔습니다 미얀마에서요 그리고 제 아내는 3월 5일에 재판 방청을 갔는데요 최 소장님을 체포한 제2부서장이 저희가 법원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법원에 왔습니다 그러는 일은 별로 없어요 없죠 경찰이 법원에 와 있는 경우는 잘 없죠 경찰은 다른 일로 바쁘고 증인으로 오지 않는 이상은 증인으로 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말 잡고 싶었던 사람이면 오거나 그런데 그것도 보통 형사지 서장급이 올 일은 없죠 구속영장 발부하러 구속영장 실질심사 아니면 경찰들이 올 일이 거의 없어요 저는 뭐 그거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보면 경찰에 오잖아요 네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그러게요 영화에서도 잘 안 나오죠 네 단순히 법원에 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법원 유치장에 와서 피고인들한테 일장 연설을 하기도 하고 법원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을 들락날락 한다거나 재판 진행을 확인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미얀마의 경우에는 특별히 경찰서장이 그런 힘이 있어서 어딜 가나 경찰서장들이 다 법원 사무실을 들락날락하고 이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서장 부서장 서장이 어편 이상 부르겠습니다 서장이 이 사건에 관심이 무지하게 많을 거라는 건 부정할 수 없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제2부서장은 호송 담당 경찰도 아니었거든요 왜 이렇게 자주 오나 부서장이 호송했으면 그 경찰서는 직원이 두 명인가 그런 수준이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가 체포한 범인들의 모든 재판에 가버리는 건 못하죠 네 이상해요 이건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특이하다 그리고 의심이 된다 의심이 든다라는 정도였다면 4월 9일 재판날 저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어떤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날이 7차 재판일이었는데요 Z사 대표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날 Z사 T대표라고 하겠습니다 T대표랑 제2부서장은 법원 내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는요 왜냐하면 미얀마 건설사 대표하고 경찰하고요 직접 장인어른을 잡아들인 사람 맞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라도 가족들이 왔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어떤 유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보고서 사실 좀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가족 입장에서는 다시 쳐다보니까 제2부서장 뒷짐지고 있는데 제2부서장 손에 쇼핑백 두 개가 있더라고요 방송 조심해서 내보내야 되겠네요 이건 정황이 확실합니까? 당시에 목격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황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물론 쇼핑백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줬는지도 알 수 없고요 구겨지지 않은 쇼핑백이었어요 구겨지지 않은 쇼핑백이 잠깐 비사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쳐다본 사이에 뒷짐을 진 부서장의 손에 들려있었다는 것이 지금 말하시는 바죠 너무 정직해서 믿고 싶지 않은 수준이라서 저는 지금 그리고 이게 다 지금 법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도 더더욱이 저는 지금 와 이거 신빙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참 저도 기이한 광경이라서 태어나서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저 손에 쇼핑백 들려있는 거 보셨냐 물어보니까 쇼핑백이요? 라고 하면서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보신 분도 있고 같이 담소 나누는 거는 사진이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찍었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외국인의 체포에 급은 안 맞지만 참여한 인물이 법원에 와서 고소한 고소인을 만났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뭔가 물건이 들려있었다 그냥 물건이라도 어색하네요 이상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사람이 쇼핑백 주고받고 있는 거 보고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분노가 크게 치밀었고요 그런데 그러면 걱정되는 게 저렇게 법원 내에서 버젓이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잡혀 들어간 사람의 최소한의 권한은 권리는 보호되기가 역으로 더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상상이 바로 되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제 수용시설도 보셨죠? 가셔서 네 수용시설도 왜냐하면 또 만나 보셨어야 했을 테니까 최소장님을 네 맞습니다 네 거긴 좀 어땠습니까? 먼저 제가 이제 최소장님이 수감되고서 이렇게 이감된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체포됐을 때 계시던 곳이 경찰 유치장입니다 유치장 안에 이제 창문이 없고 20cm 30cm 크기의 환기구만 두 개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유치장 내부는 어두운 편이었고요 미얀마인 직원 K씨는 이제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열흘 동안 수감되어 있었는데 가족들이 면회 올 때마다 유치장이 너무 어둡고 더워서 힘들다고 울면서 얘기했다고 최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최소장님도 유치장이 하루만 수감되어 있었지만 이게 시간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이라서 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었군요 네 네 아예 그리고 또 그 첫날이라는 거는 자신이 체포되는 줄 모르고 있다 체포된 그날이었을 테니까 더더욱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교도소로 네 맞습니다 2월 8일에 이제 구속이 되셔서 인세인 교도소라는 곳으로 옮기게 됐는데요 네 인세인 교도소 혼거실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 도착해서 수감된 곳이요 혼거실이라 함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쓰면 잘 모르시니까 여러 명이 쓰는 방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데서 보는 데는 보통 한 10명 많으면 20명 이 정도밖에 안 쓰잖아요 여기는 120명이 한 방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상상하기 힘드네요 네 저도 120명이 한 방에 있다? 우리는 120명이 한 공간에 있었던 적도 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120명 저도 뭐 상상은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모양일지 그림을 한번 뭐 그려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네 최 소장님이랑 피 상무님 그리고 이제 미얀마 현지인 K씨가 최초로 수감된 곳이 이 혼거실이었고 이 혼거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결 기결 구별 없이 다 같이 이제 수감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혼거실 안에 이제 그럼 너비는 어느 정도 되냐 이제 혼거실 안이 이제 많이 좁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20명이 있는 곳이 많이 좁았다 네 그게 이제 항상 120명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미결 수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따라서 조금은 여유로울 때도 있지만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해 봐야죠 90명에서 140명쯤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좁았다 근데 그 곳이 네 더운 나라인데 이거는 안전에 대한 보장은 힘들겠네요 네 당에 수감되어 있는 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보장은 힘들겠네요 보건 희생의 문제도 그렇겠고요 그렇죠 잠잘 때는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웠고 이제 또 모기가 너무 많아서 밤에 잠을 주무실 때 이제 모기를 좀 많이 이제 견디기 어려워 하셨어요 장인어른께서요 그러니까 최 소장님께서요 네 많이 견디기 어려워 하셨는데 그래서 모기가 너무 많이 물리니까 이제 긴팔 긴바지에 양말까지 신고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더운데 모기가 더 싫죠 네 그래서 차라리 더운 게 낫다고 그렇게 했는데 홍거실에 이제 방장이 있는데 주로 뭐 조직폭력배 출신들이 맡고 있었고 뭐 다른 뭐 무기 소지가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방장들은 이렇게 강목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최 소장님이 이제 그 홍거실에 있을 때 봤던 사건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사건은 이제 홍거실에서 지낼 때 이제 신입이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신입이 들어왔는데 여러 수감자들이 그 수감자를 그 새로 온 수감자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이제 단체로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맞은 사람이 이제 조직폭력단 단원이었는데 검거되고 나서 단원들에 대한 범죄 사실을 경찰한테 넘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단원들이 먼저 구속되어 있었던 거죠 밀고한 사람은 나중에 이제 교도소로 오게 된 거고요 어찌된 일인지 교도소에서 밀고한 단원을 밀고 당한 그 단원들 방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군요 이런 거 배려 전혀 없는 곳이다 스니치라 함은 경찰과 형량 딜을 통해서 내주지 않아도 될 정보를 내주는 사람인데 그랬거나 말거나 자기가 내준 정보로 인해 잡혀 들어온 사람들이랑 같은 방에 넣을 정도로 이 교도소는 케어가 전혀 없다 혹은 일부러 넣었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죠 메타작을 하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두목으로 보인 사람이 이제 자초지정을 물어보고 구타를 멈췄다고 하고요 구타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교도관들이 아무도 제지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이다 네 뭐 바꿔 말하면은 최 소장님도 이제 문제가 생겼다면은 수감되어 있는 한국인도 같은 식으로 폭력을 당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폭력을 당할 수 있는 거겠죠 계속 거기에서만 지내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세 사람이 이제 인세인 교도소에 구속되고 나서 수감되고 나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건강도 안 좋으시고 사정으로 이제 의무실로 옮기게 됐다고 합니다 실례지만 이 최 소장님의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예순이세요 예순이세요 올해 환갑이세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아마도 환갑 잔치 때문이라도 한국에 들어오실 예정이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무실로 가셨다 그래서? 네 네 의무실에 입소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교도관들이 의무실 안에 입소해 있는 수감자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교도소 안에도 마약 범죄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이제 교도소에 마약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의무실에도 마약 범죄들이 많이 입원을 해 있었고요 이 때문에 이제 불씨의 마약 소지 여부를 검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한 명 침대에서 마약이 발견돼가지고 그 수감자는 의무실에서 쫓겨나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걸 보면서 이제 최 소장님은 걱정이 좀 들긴 들었는데 뭐냐면 그렇게 법도 없는 곳이면 뒤집어 씌우기도 좋겠죠 누군가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의무실 안에서 마약 소지한 수감자가 자기가 이제 처벌을 안 받으려고 마약을 뭐 최 소장님 침대에 숨겨주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의무실에서 한 2주 정도 지내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세 사람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건강검진 후에 이제 세 사람이 다시 일반 수용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럼 아마 건강검진을 했던 이유는 건강한지 봐서 건강하면 의무실에서 못 지내게 하려는 것일 테고 지금까지 경찰이나 법원이나 뭐 교도소나 이런 데 분위기를 보아서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누가 항의라도 했을지도 모르겠고 일반 수용동으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 그러네요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 Z사에서 미얀마 건설사에서 네 그 현지 업체 Z사에서 교도소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세 사람이 의무실에서 지내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건설사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교도소장이 들어준다 이 부분은 뭐 사실 이거는 최 소장님이 교도관한테 교도소장이 들은 말을 전한 거기 때문에 확실히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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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든 네 아직 미결수인 사람들이 좀 건강을 봐가면서 지내다가 다시 못 그러게 될 상황이 나왔다는 건 분명하고요 네 의무실에서 이제 나와서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방갈로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방갈로라고 별명인가 봐요 방에 네 뭐 형식이 정말로 이제 방갈로 집처럼 그렇게 생기긴 생겼다 단층으로 돼 있고 네 도착을 해보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한평 남짓 넓이 방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그 한평 정도니까 딱 누우면은 꽉 차는 넓이였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갈로는 이제 인세인 교도소 뭐 위성사진을 보면은 그 큰 건물 옆에 이렇게 작은 건물로 이렇게 있는 곳이 있는데 뭐 한 20개 정도 독방이 있고 그중에 이제 한 방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면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방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네 한 사람 들어갈 방에서 네 원래는 1인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세 사람이 네 창문이 이제 손바닥만 해가지고 없는 거나 다름없고 근데 보통 이렇게 그 냉난방을 안 해놓은 그 이런 방에는 그냥 열려있고 창이 사실상 그 창문은 목이 좋으라고 있는 창문 수준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모기를 잡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물리니까요 그렇죠 목이 계속 들어와가지고요 독거실 내부에는 선풍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1층이기 때문에 낮에 이제 햇빛이 이제 천장에 이제 내리쬐면은 지혈 때문에 그 내부가 좀 많이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뭐 날씨를 말씀을 드리면은 2월 낮에 공기온이 한 35도 정도 35도 네 양곤이요 미얀마 양곤 날씨가 그리고 최저기온이 한 21도 정도라서 뭐 한국에서 제일 더울 때 정도 네 네 그 정도 날씨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좁은 데에 천장이 바로 해하고 맞닿아 있으면 사실상 온실이죠 그렇죠 뭐 밤에도 천장이 좀 뜨끈뜨끈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는 어떻게 하셨다고 아 식사는 이제 두 번 나왔답니다 오전에 10시에 한 번 오후 4시에 한 번 밥이랑 국은 먹을 수 있는데 뭐 채소는 함께 나오는 날도 있고 안 나오는 날도 있고요 말을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돼지고기도 나왔는데 여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지금 돼지고기 안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채소들은 이제 수감자들이 이제 직접 재배한 채소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내 공터마다 채소를 길렀는데 그 채소가 없으면 채소 반찬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부에서 사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정말 밥이랑 국만 먹어야 하는 수감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사식을 넣어주면 그날 바로 받지를 못한다 네 네 더운 나라에서 음식을 그날 바로 안주면 어떻게 해요 거의 이제 레토르트 식품 같은 걸 뭐 찾아서 아 그렇게 해줘야 된다 네 신선식을 넣어주려고 했으면 분명히 썩어서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현재 음식 중에 이제 잘 상하지 않는 거 엄청 짠 거 위주로 네 그렇게밖에 넣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캔은 안 되고요 날카로우니까요 네 네 그래서 무조건 비닐백에 비닐로 된 레토르트 식품만 넣을 수 있었다라고 여튼 현지사에서는 현지사의 직원들은 최대한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명해 주신 이 환경이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쓰셨던 대로 피부고 뭐고 몸이 안 상할 곳은 없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최소장님께서 이제 최소장님 제가 지난주에 이제 뱉고 왔는데요 네 미얀마에서 뱉고 왔고 뭐 이제 또 조만간 또 뱉겠죠 음 일단 그 땀띠가 너무 심하게 나셨더라고요 음 땀띠가 한국에서만 산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일 거란 생각은 안 들어요 예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저는 인세인 교도소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악명 높은 교도소라는 내용의 글들이 많네요 네 한국어로 검색하거나 영어로 검색하거나 둘 다 악명이 높은 교도소로 굉장히 유명한 교도소라는 게시글들이 많이 나오네요 악명이 높다는 건 거기 들어가 있는 수형인들이 지내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든 곳일 것이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방갈로 같은 것들도 이미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네 아무리 사법체계가 잘 안 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악명 높은 교도소다 라고 얘기하면 보통 흉악범만 가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결수도 들어가고 외국인도 들어가고 그 외국인의 혐의는 분명치도 않았고 그죠 사실 건강 걱정이 제일 많이 돼가지고 그 뒷부분에 이 얘기를 좀 길게 넣었습니다 네 XSFM입니다 용산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서울 02-2120-2337로 전화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침대를 놓기엔 집이 많이 비좁다구요? 매트를 사자니 디자인이 너무 아이들용 같다구요? 매일 쓸건데 유해물질이 걱정되신다구요? 사이즈가 작아 혼자 눕기도 빠듯하다고요? 아이스퀘어 폴더 매트가 답을 드릴게요 퀸사이즈의 넉넉한 크기 10중 고밀도 압축내장품으로 만들어낸 안락함 물티슈 하나로 청소까지 간편하게 어디에나 어울리는 모던한 디자인은 기본 알스케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알스케어 프리미엄 폴더 매트 안되긴 안되고 느리긴 느리고 충분히 고민해보았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저희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과 함께 고민해볼 의지는 있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제가 길게 자주는 아닙니다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죠 보통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야 모두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이기도 하고 거기에서는 피의자신데 피의자신데 저희가 보기에는 피해자인 최모 소장님의 사위이기도 하신 사실상 좀 직접 상사자입니다 하이봉 변호사와 함께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이어보도록 하죠 유승균 PD와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내일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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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W, K